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르 빨간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월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넬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1128원 47전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고 대신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기금은 3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 부담을 조금 느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3월달에 자산 리빌런싱 회의가 있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죠 연기가 되어버렸고 그렇다 보니 포지션 자체가 바뀌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4월달에 다시 한번 더 회의가 열릴 건데 이 4월달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다 연기금이 다시 한번 더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지만 지금 당장 어렵다고 봐야 되고 전일과 오늘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였는데 전일 매수를 보였을 때하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죠 전일은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었다면 오늘은 경기 회복 관련주점이 지금 현재 낙폭이 컸던 종목분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일부 느끼고 있다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구나를 오늘 시장을 통해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 오늘 저는 이 코스닥을 보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봤던 것이 이 셀티븐 헬스케어였어요 우리가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수는 오히려 빠졌지만 사실 종목군들은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이었다 코스닥은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대신에 지수는 좀 빠졌어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오늘 나는 괜찮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반도체 주들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으로 또 바꿔서 우리가 또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한번 포인트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FOMC 회의록 공개를 이번 주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공정별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포커스에 맞춰서 종목군들이 오르는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 부분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포스코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어요 그리고 SK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순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그룹이 현재 MC사업부 무선사업부를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다른 여타에 대한 사업부를 더욱더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전장 부품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철강 관련주들은 일단 미국의 관세철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SK텔레콤은 지금 분할 관련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HMM은 실적, 현대건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에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반등 나왔는데 결국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적인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기술 투자 PSK, LBS, EMIKON, CYMAX, HLB, 현대바이오, TSE, GST, 네페스, 휴운스 글로벌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개별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한번 테마가 움직이면 그 테마로 일시적 급등 이후에 조종이 좀 나오는데요 조종이 나오더라도 그 테마는 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테마가 많다는 것도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연기금 매수 상위를 보면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가 떠올랐어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제철, KB금융, 롯데정밀화학, 포스케미칼순인데 LG 디스플레이가 현재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24,600원 때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 14,000원 때 이제 공략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강한 상승세 좀 붙였고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14,000원 때가 매직 가격이라면 결국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하고요 상단에 있는 28,000원, 29,000원 자리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 쉽게 돌파는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지금 건설주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죠 연기금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PSK, 실리콘 옥스, LNF, 진성 TEC, SK 버티리얼, 64, 랩셀, 원이가이 PS, 솔브레인 순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는 미국에 대한 실험률과 그리고 FMC 회의록 공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선 이 FMC 회의록 공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의록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 유동성을 줄인다는 얘기가 넣으면 안 됩니다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넣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실업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그렇다 보니 경기가 좋아져서 조만간 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하는 멘트는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7%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이런 장기 국채금리 10년 물 국채금리가 1.7%대를 유지하고 있어도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제 묻어내졌거든요 아 경기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금 2018년 2월달에 재롬파월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재롬파월로 여기서 이제 바뀝니다 재롬파월로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잔해들런이죠 잔해들런이고 완전고용을 사실상 잔해들런이 이뤄냈어요 상당히 뭐랄까 이제 금리를 잘 결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롬파월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점진적 금리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오르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박수권 움직임을 보여요 대신에 고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박수권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만큼 유동성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줄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도 경기는 회복되는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와는 또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가가 오르는 거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경기 회복되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선행지수라고 얘기해요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미 코로나 이후에 현재는 경제가 좋아진 상황을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항공이 그만큼 되지 않고 있고 여행도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항공주나 여행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시장이 바뀔 것이 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6개월 뒤에 바뀌거나 1년 뒤에는 바뀔 것이 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가 장기국책에 오르는 것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조금리가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은 FMC의 회의로 공개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미국 실업률이 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지금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냐 서비스업 지수에 대해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서비스업에서 하나 둘 셋 가게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고 지금 다시 한 번 장사도 하고 뭔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지금 일단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동성이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돌발적인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추가적인 실업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제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세 번이나 했고 그리고 추가적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돈 앞에 장썼거든요 지금 그만큼 찍어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실업률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반도체에 대한 종목군질이 많이 움직였는데 자 왜 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부분으로 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가 상당 부분 수요가 증가를 했었어요 2018년도에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2019년도부터는 또다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아직까지 2020년도가 2018년도만큼은 팔리지는 않았어요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났느냐 대외적인 부분 자체가 돌발적인 이슈가 있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2018년도에 2018년도를 기억을 하면 그때도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상당 부분 붐을 이뤘던 시대거든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채굴용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채굴용 시스템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TSMC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DRAM을 납품한 업체는 삼성전자 SK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수요 자체가 나타났었고 2018년도에 2021년도 지금 부족할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현재는 B2B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언택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기기에 대한 판매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 휴레피커드라는 이 HP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2020년도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글로벌적으로 노트북에 대한 판매가 그리고 프린트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게 왜냐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반도체들이 또 다 들어갑니다 근데 2021년도가 되고 나니까 2020년도에 못했던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B2B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여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서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서버를 더 케파를 증가시켜야 돼 증설을 해야 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런 업체들이 시장에서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D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랜드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량에도 이만큼에 대한 반도체도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몇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시장은 반도체 수요가 상당 부분 필요한 시장이 돼 버리고 대신 공급은 늘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되죠 거기에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는데요 3년간 반도체 생산 시에 113조 투자겠다는 얘기가 얼마 전 나왔었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인텔이 추격에도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현재 TSMC가 찾아오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냐 얼마냐 파운드리 점유율이 약 53%에 56%까지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약 45%에서 50% 이상까지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자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약 16%예요 그런데 1등이 이만큼의 더욱더 강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격차를 좁히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한동안은 이 TSMC와 대한 격차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TSMC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3년간 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한다 파운드리에 대한 생산 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밑에 읽어보신 지난 1월에도 올해 생산 시설, 생산 설비에 대해서 더 늘리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삼성과 SK는 뭘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현재 생산 캡파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2021년도 1분기와 2분기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낸드와 디렘에 대해서도 1분기와 3분기까지 이어지는 투자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인X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대한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종목권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장비주와 소재주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장비들이 납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재는 수요가 증가를 할 때 당연히 소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는 장비는 장비 나름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소재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재 관련주가 좋다 또는 장비 관련이 좋다는 구분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분야, 어느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 좀 더 이슈가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TSMC라는 기업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해서 그럼 그 생산했던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바로 외주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외주 패키징 테스트, 패키징에 대한 부분 자체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TSMC가 상승하면서 하나마이코나 SFA 반도체나 또 윈팩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가장 높은 지금 상승을 기록하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하는 것이 바로 OSAT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주 패키징 테스트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정별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일단은 TSMC 관련 투자 계획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공정별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실리콘 코츠를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요즘은 장비업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공정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높고 후공정 같은 경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거래처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후공정 업체들도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사실 이 그림이 3년 전에 제가 교육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류가 있어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 아직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컬렉트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 신고 간 놈이 더 갈 거야 달리는 마을에 올라타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마을에 막 올라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5월 달에는 또 공매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가 나타내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간다는 착각을 하지만 보고 있을 때는 더 가지만 내가 막상 사면 안 갑니다 막상 사면 또 잘 안 가요 차라리 어차피 현재는 반도체 업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탄탄한 거래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간 종목군들은 사실 소개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제 회원들한테도 신고 가는 종목은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 지금 반도체 하는 바보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신고 가는 종목을 취급 내에서 쫓아가지 말자 반드시 기회는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오른 반도체 관련주는 많다 그것이 4월 달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할 때 골든타임이에요 4월 달은 꼭 잡아야 됩니다 5월 달은 더 힘들어요 4월 달은 할 수 있거든요 4월 달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은 잠깐 보시면 3가지 정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선 에스코넥 그리고 027 MK전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폴더블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폴더블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던 것이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KHE 바텍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 앞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없고 심지어 파인테크닉스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지금 반등을 붙이는 단기적으로 한번 이익실은 하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볼 수 있는 자리인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오늘은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 3일선 지켜줬으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장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자리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로투세븐은 중국 소비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이 산하제한정책을 2016년도에 폐지를 했고 그래도 지금은 둘까지밖에 못내요 셋실로 벌금은 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제로투세븐인 아가만컴퍼니 같은 유화관련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적인 악재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다시 한번 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NK전자는 앞서 TSMC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TSMC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러한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원익 QNC 원익 QNC가 지금 신고가를 일단 갖죠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가면 못 삽니다 가면 못 사요 가기 전에 사야 됩니다 자 이미 간 거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세를 좀 더 나타낼 수 있어요 대신에 가면서 똑바로 가진 않죠 갔다 뺐다 갔다 뺐다 반복해서 거겠죠 그러면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종목은 봐야 되는 것이 본딩 와이어라는 것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적으로 TSMC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제 본딩 와이어라는 것이 중요한 부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바뀌는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고 현재는 세력매집 차트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에 대한 기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잘 안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부족한 능력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한국경제 홈페이지나 또는 가입문이 1호 9호 0700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모든 방송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도 좋은 활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고 지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월과 2개월 현재 진행 중이니까 할인 이벤트 찾아서 4월 골든타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내일 화요일은 공개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장중에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들어오셔서 함께 궁금하신 것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분석도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함께 한번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출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억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